안녕하세요. 휘지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피드앵그루 시간 찾아왔습니다. 일단 피드앵그루 어제 업데이트가 이루어졌습니다. 강맵을 좀 리워크를 진행을 했어요. 업데이트 내역 같은 가볍게 좀 살펴보시면 다양한 물고기들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새롭게 베스라든지 그리고 파야라 미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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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뱀장 타이거피쉬 페르치 새로운 보스 아라파이마까지 예 사실상 바다 맵 외에는 거의 플레이를 안했잖아요. 좀 다양성을 확보를 하기 위해 어.. 그 이 강맵을 새롭게 리메이크를 좀 한 것 같습니다. 오! 야 이거 뭔가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깔끔하게 막혔다. 지금 이제 뭐 그.. 저거 봐봐요. 서바이벌 모드가 완전히 닫혔어. 강리버 데스매치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 뭐야? 바다새우인거야? 바닷가재야? 랍스터인가? 그리고 블리크, 리버, 강피라냐, 그리고 트라웃, 각종 물고기들이 추가가 됐어요. 베스랑, 그리고 타이거피쉬, 새로운 보스, 파이라마까지. 야.. 이게.. 체력이 500이라고 해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 여기 제일 비싼 애가 87이에요. 체력이. 바다로 나오면은 피레미일지 몰라도 이 강에서만큼은 메갈로돈입니다. 깡패라고요. 그래서 오늘 플레이를 해볼 물고기는 바로 전기뱀장어입니다. 하하하하하하 어.. 얘같은 경우는 컨셉이 굉장히 독특해요. 일단은 기본적인 스탯을 좀 살펴볼게요. 자, 체력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17. 예, 데미지 2짜리구요. 그리고 무는 속도가 1.5초. 예. 제일 낮은 애랑 비교를 해볼까요? 리버 피라냐 같으면 체력이 8이고, 얘 데미지가 0이네? 뭐냐? 어.. 가속도가 4. 피라냐랑 약간 비슷한 수준이네요. 하지만, 자, 무려 능력을 2개를 갖고 있는 엄청난 물고기입니다. 한번 살펴보시면 전기를 충전하는 패시브를 갖고 있습니다. 그 음식을 먹어도 채울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또 다른 스킬, 바로 액티브, 디스차지, 전기방출. 예, 거의 뭐 피카츄 100만 볼트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데미지로 주면서 주변에있는 물고기들을 기절시키는 그런 효과를 갖고 있다구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전기뱀장오 키워가지고 피카츄 100만 볼트 마냥? 자, 보스까지 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뱀장오~! 가자오~~ 오오오오오 이야... 좀 징그럽게 생겼다. 뭔가 배기 같기도 하고요. 뭐.... 꼬물꼬물 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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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적으로 민물고기들은 이게 이빨들이 음내 그리고 대망의 오 보셨어요 방금 전기방출공격 같이 물어뜯자 나도 먹자 같이 야 나도 먹자 이것이 스티렉 참맛이지 이게 강이면 민물과재겠죠 버버요 방금 보셨죠 우리 친구 공격하지마 너는 그냥 랍스터에 지나지 않는다 은근히 데미지가 세다 먹어주고 내꺼야 자 그렇다면 피카츄 공격 한번 써봅시다 피라냐 주변에 있는 애들한테 데미지 준다고 하니까 가볍게 접근해서 이거 애들 기절한거에요 아 개꿀인걸 어허 이거구만 릴루와 기절시켰을 때 마구마구 먹어 제끼는거죠 물어 제끼야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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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전기 개꿀인데 그리고 이게 한번 쓰면은 이렇게 굉장히 짧게 나갑니다 자 피싱 피싱 이렇게 나오는데 백만벌트 차징을 하고 나서 방출을 하면은 주변에 있는 싹 다 기절시킬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조금 센 애도 노려볼 만 할 것 같은데 자 랍스터 구이 10만벌트 튀빗튀빗튀빗 허허 자 얘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절시켜서 잡아야 하는 그런 물고기입니다 이거 완전히 개꿀이에요 제가 봤을 때 어? 너 일로와 비가 쭈아 어딜가 어딜가 어 너는 조금 고기가 많을 것 같다? 데미지가 상당하거든요 얘가? 나름 중간 이상의 포식자인 것 같거든요 자 먹이를 찾으러 어디로 갈까나 맛있는 먹이를 찾으러 갈까나 하나 역사 준비해지고 어딜가 눈치로 좀 빠르다 아 까비 지금 아직까지는 100만벌트 수준은 아니에요 레벨이 낮기 때문에 귀여운 10만벌트 정도거든요 하지만 이 전기뱀장어 최후에는 거의 피가춘 100만벌트급으로 전기방출해가지고 정신못차리기 할 수 있을 겁니다 아 저 노란색이 전기 스택이네 저게 풀로 차여있어야 전기를 오랫동안 방출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가자 10만 볼트 조심스럽게 풀차지 가자 10만 볼트!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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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절시키는 애들은 가볍게 어? 어? 너 좀 세보인다 너 좀 세보인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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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지금 빠져나는 강이야 아! 딱 봐도 물리면 안될 것 같아 쟤네들은 어? 아직 제 상대가 아닌 것 같아요 괴롭히지마! 아! 너무 꾸리고요 자 기절시켰을 때 확 물어 제껴야 되거든요 아 기절이 오래가진 않는다 근데 오우 쟤들은 진짜 연어였어요 피카츄! 나는 피카츄가 있다고 이 자식아 마! 어우 내 고기 아 깜짝이야 사라진 줄 알았잖아요 야 이거 전기뱀장어 개사기네 웬만한 애들이 스턴을 걸고 두들겨 팰 수가 있어가지고 스킬 중에서 거의 최강 스킬인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스턴을 거는 스킬은 처음 보는 것 같거든요 제가 좋아 좋아 여기서 이제 빡 성장해가지고 최종 버스 아라파이만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연어가 역시 맛있는 연어 연어 회가 또 개꿀맛이거든요 여러분들 토시토시한 연어 회 먹는 기분 아주 좋습니다 된죠? 꼭 하지 말라고 하면은 해보고 싶은 그런 게 있어요 아니 뭐 위험하면 얼마나 위험하다고요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아악 아아아악 아아아악 오아아악 아아아아악 어연 버허허허허 롤롤롤롤롤려 caf 노리기는가 이런 것도 생겼고 아주 개꿀잼인데 근데 여기 느낌이 좀 쎄아싸 합니다 웨어머 왜 아무도 없냐 꺠 아 네 우와 크기 보세요 저거 잠깐만 전기뱀장으로다가 제가 지져가지고 한번 싸움만 하지 않을까.. 준비하시고 정기!!! 어? 정기 안 통해! 정기 안 통해! 정기 안 통해 물어 재껴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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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물어 재껴 물어 어 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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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물어 잠깐만 이거 덩치 커가지고 안 통하는 것 같은데요 선생님? 어? 어? 물어? 지금 물어? 물어? 저기! 오케이! 목혔다! 아! 아! 선생님! 고개 돌리지 마세요 그거! 하아아아아아! 하! 하! 저 오랩이지만 이곳으로 그 뭐냐 모사사우루스 잡는 것 마냥 정기로 짖어가지고 하면은 배불만 할 수 있습니다 기절해 있어 좀 더 자 좀 더 자 으으으 별일 아니에요 자자자자 어 어이구 잘 자라 우리 애기 체력이 500이 넘거든요? 근데 좀 약간 멍청한 것 같아 이거 잡으면 인생 역전 각이다 이거 해볼만 합니다 이거 바다 맵에서 와우! 전기 벤장어 성공했습니다 건들지 마 이 자식아 야 내 꾸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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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커야 돼 와 희대 사기 캐릭터가 등장했죠 방금 보셨어요? 정신못차리고 얘 뭐야? 우와! 지금 전기 클라스가 좀 달라졌는데? 소리가 좀 달라요 하하하 이제 한 50만 볼트 정도 온 것 같은데? 자 순식간에 12레벨로 올라갔습니다 아직 근데 고기 많이 남아있어요 진짜 용 수준으로 설슬 발전하고 있습니다 50만 볼트 삐까 아니 이건 너무한거 아니라고 진짜 응? 저 100만 볼트로 진화합니다 저 50만 리你说 전기뱀장어 진화 자 이제 100만 볼트를 넘어서 1000만 볼트 지지로 갑니다 한 거 없었잖아 아까 그 것을 … 이리 와봐 100만 버튼 fundo fulfil google 이거 몰이 사냥 개꿀이네 순식간에 뒤져서 먹는 boats rite 좀 좋습니다 아 이게 전기로 구워서 그런가? 더 맛있네 정기뱀장어 완료 WHAT YOUR BEıyor 너를 위한 선물을 준비했어 너를 위한 선물을 준비했어. 이 자식은 안이 앞둘껏이야! 그냥 물어! 전기로 짖어가지고 물어 뜯을게요. 너가 쎄봐야 얼마나 쎈다고? 받아라! 천만볼트! 꿈쩍도 못하네요. 귀여운 친구들이 있네. 이제는 그냥 전기로 짖어버린다? 이번엔 천만볼트에 넘어선 1억볼트에요! 이 강구간을 전부다 전기로 짖어버리는거지! 헐롤롤롤 네몽둥이 봐! 너무 커졌어! 200레멜 넘어갑니다! 하도 커가지고 땅에 꼭 들어와 박히네요. 누가보면 이거 나무줄 알겄어요. 콩나무 마냥 쭉쭉 자라고 있습니다. 와아아아 날아라아아아아아 하하하 어우 전기 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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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움직일 수가 없네 이거 어우 42만 데미지 으 빌어서 한굴에 나무가 되어버렸다. 하하하하 어우 뭐 정신을 못차리겄어요. 예 이러다 승천하겄어? 승천 간다아아아아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오늘 이렇게 해서 피덱으로 새롭게 업데이트된 전기 뱀장어 아주 재밌게 플레이 해봤습니다. 예 오케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구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 요 아라파이마 이 녀석 새로운 모습인데 좀 플레이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다음에 여러분들 안녕 뿅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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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